우린 이미 알고 있어 누가 뭐라 해도 우리 마음대로 하려 컨트롤 Can you feel, feel the blue 1위 후보와 함께 나타난 수빈, 아린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들은 바로바로 핫 루키 스테이씨 얼른 만나볼까요?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테이씨입니다 우선 축하드립니다 뮤직뱅크 첫 1위 후보에 오르셨습니다 이제 팬분들께 인사와 함께 소감 부탁드릴게요 우선 우리 스윗한테 사랑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말하고 싶고 오늘 만약 1위를 안 하더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남은 활동 열심히 하는 스테이지 되겠습니다 스윗 이렇게 많이 사랑해줘서 고맙고 뮤직뱅크에서 처음으로 1위 후보를 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1위 후보가 된 만큼 더욱더 열심히 하는 스테이씨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색안경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이번엔 1위 공약을 들어볼 차례인데요 어떤 세리머니를 준비하셨나요? 네 저희가 무대 위에서 제비 뽑기를 한 다음에 파트 체인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 네 스테이씨의 파트 체인지 세리머니 볼 수 있을지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그럼 다음 무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반가운 컴백 무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장훈 선배님의 낮은 소리 먼저 불러볼게요 오늘의 1위 후보 스테이씨도 곧 나오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럴수록 들려오는 낮은 소리 확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